. 톱스타 뉴스 정은영 기자, SBS 구파트너를 지필한 최윤화 변호사가 인기 몰이 소감을 전했다. 25일 방송된 kbs 쿨레펜 박명수의 라디오쇼, 라디오쇼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구파트너 작가인 최윤화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최 변호사는 구파트너를 6년 가까이 오랜 시간 준비했다. 회당 7에서 8편씩 써가면서 재밌게 쓰려고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최윤화 변호사의 노력이 통했는지 구파트너는 연일 시청률 고공행진을 그리고 있다. 해당 드라마는 3회부터 니슨코리아 기준 전국 평균 시청률 10.5%를 넘겼으며 지난 24일 방송된 9회는 17.2%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DJ 박명수가 이런 시청률은 초대박이라고 칭찬하자 최윤화 변호사는 방에서 글만 썼기 때문에 인기를 실감 못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실감해보려고 한다라고 화답했다. 그는 첫 대본 리딩 현장에도 참석했다고 밝히며 지난 5회에서 6년간 대볼 리딩에 앉아있는 장면만 생각하면서 글을 썼는데 너무 행복했다. 스스로 작가라고 소개했더니 배우들이 박수를 쳐주더라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드라마를 써도 편성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이 서울대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볼 리딩 장면을 꿈꾼 건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도 사실 믿기지 않는다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구 파트너는 배우 장나라와 남지연을 비롯해 김준환, 표지훈, 블락비 피오 등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다. 최 변호사는 해당 드라마의 캐스팅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의 작가 활동에 관련해서는 아직 거기까진 생각을 못해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8월 25일 14.03 송고 nbsp nbsp. simspri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